옛날에 한 남자가 결혼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남자는 날마다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밭에서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휴, 농사를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살까? 나랑 같이 먹고 살지, 누구랑 먹고 살아? 어디에서 고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처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살금살금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커다란 우렁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우렁이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방 안에 따뜻한 밥과 국이 있는 밥상이 있었습니다. 누가 아침밥을 했을까? 남자는 고기를 갸웃거리면서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마다 방 안에 맛있는 밥상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누가 아침밥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누가 밥을 하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부엌 구석에 숨어서 엿보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우렁이를 넣어둔 항아리에서 아름다운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항아리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다음 날도 숨어서 부엌을 엿보았습니다. 항아리에서 여자가 나와 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항아리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팔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거기 들어가지 말고 나랑 같이 살아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우렁각 씨도 가난하지만 착하고 성실한 남자가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